경남지방 경찰청 경목실이 제33차 교경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. 총회에 앞선 예배에서 거제 고연교회 박정곤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께 시대적 축복과 장소적 축복을 받았다며 그 축복이 교경협의회의 기도와 활동으로 잘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. 정기총회에서는 2019년 사업을 보고하고 위촉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임원선거에서 서마산교회 신지균 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. 이어 참석자들은 지역의 치안과 보금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.